킬물이 포착되었습니다. 킬물이 포착되었습니다. 바점이 많이 나요. 바점이. 킬물이 포착되었습니다. 제가, 그, 종성이 가 추천해서 샀는데 이거 바점이 너무 많이 나요. 다른 거 사야되는데. ちょk. 누진인데? 내려오는데 이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이게 왜 안죽어 이게? 아 이거 다 먹었는데 안죽는다고? 와 나 씨 아이씨 지금까지 폭을 아이씨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아까 그 세이브 했었어야 했는데 세이브 각이었는데 거기서 샷 타인테냐 아이씨 템 까세요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나 안갈 건데? 어 건디 건디 나 안갈 건데? 아이씨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삼 Freund 아 일대 ! 아 악 와 이 삥뭐야 와 이 핀 뭐야 이거 아 좀 뒤치기 소린가 와 나를 잡네 여기서 지리누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 왜 오거래요 아 옥돌았어요 좋은건봐요 하아 탄트리는거 봐라 하아 탄트리는거 봐라 하아 탄트리는거 봐라 하아 하아 대기 대기 대기해 대기해요 뛰어나 힘들게 까세요 뭐야 이거 하하하하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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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아아 진짜 우리 뺀인 줄 알았네? 기억에서 듣긴 했는데.. 아.. 아.. 삥 와.. 이분.. 브로치 운모.. 브로치 운구 브로치 운모 브로치 운모 브로치 운구 브로치 운모 야.. 개구도 있다 아이고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와 여기 총 왜이렇게 아파 이거 아닌데? 아 잡아줬다 잡아줬다 한건 한건 하자 아 이런 씨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오빠 있었어 형? 그래? 한번 가봐야겠다 잡았고 좀 돌렸다 좀 방 울벼짐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와 패스했네 저 HM 어쩌저쩌저 뭐야 또 있어? 어디야? 죽어가라 흠 이거 방금 있었어요 오빠 저 1등 HBK 왼쪽 핀드개 네 오빠 있다 충 충 충 이거 옥방 기계도 있을거야 형 뺐다 옥방 뺐어요 죽으려고 왔겠다 죽이네 기계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어 오빠 있다 형 오빠 있다 형 중조심 중조심 아 이거 옥방도 있는데 아 올라왔네 오 오 왜 이렇게 아파 뭐야 어 필 어 좀 빨리 쳐야되요 형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뭐야 어 으하하하 우와 길고에서 안 뺐어? 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 판단이 경고가 아니라 그거 매니저인데 키키키키키 도배 같은 걸 좀 하면은 책임 줘요 로봇이야 로봇 저 사람한테 그 책임 먹으면 매니저가 아니고 로봇이야 로봇 나 방간다 이거 형 방이 왔다 방이 왔다 방이 왔다 어 방이 뭐야 이거 개피 개구마 교심 개구마 교심 개구마 없고 uh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pa 네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